로리듬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생 100명의 영어성적을 오름차순으로 버블정리라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블이라는게 거품이죠. 왜 버블이란 말이 쓰였을까? 숫자를 쭉 나열한 다음에, 보통 나열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열하죠. 그걸 이렇게 세웁니다. 세워서, 오름차순 같으면 가장 큰 숫자가 오른쪽에 오게 되는거죠. 맨 밑에서부터 서로 이웃한 것들을 비교해가지고 큰거를 그 윗쪽으로 거품처럼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숫자가 물 위로 뽀글뽀글 떠오르듯이 올라간다고 해서 버블정렬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원래 주어진 숫자는 이렇습니다. 100, 42, 77, 26, 25, 91, 36인데 이거를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죠. 세웠을 때 밑에 있는 두개부터 두 쌍씩 비교합니다. 100하고 42를 비교하죠.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가장 큰게 맨 위쪽에 와야 되죠. 100하고 42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100이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두개를 바꾸죠. 그 다음에 100하고 77을 비교하니까 또 올라와야 되죠. 100하고 16을 비교하니까 또 올라와야 되죠. 100하고 25을 비교하니까 또 올라와야 되고 100하고 91, 100하고 36, 그래서 결국 100이 이쪽까지 올라오죠. 이 경우는 사실 극단적으로 가장 큰 숫자가 밑에 있는 경우 이후로 보면 왼쪽에 있는 경우를 했는데 어느 경우든지 가장 큰 숫자는 뭐든 큰 수가 있으면 비배단계에서 위쪽으로 거품처럼 올라옵니다. 그래서 버블 소스입니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가장 큰 수가 수면상에 올라오게 됐죠. 두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꼭대기는 얘를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또다시 버블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21부터 225까지 95, 75, 85, 1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생각해보면 첫번째 단계 두개를 비교하죠. 95하고 75 비교하니까 95가 올라가야겠네요. 오른쪽이 수면으로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95하고 85 비교하니까 또 올라가야 되죠. 95하고 100 비교하니까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100하고 50 비교하니까 올라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225에 100이 가장 큰 숫자가 되는거죠. 이게 1단계입니다. 가장 큰 수가 225에 오도록 한거죠. 2단계에서는 나머지 4개만 가지고 하는거죠. 221하고 225 다시 시작합니다. 75하고 85 비교해서 바꿀 필요 없죠. 85하고 95 바꿀 필요 없습니다. 95하고 50 바꿔야겠네요. 여기서 한번 스와핑, 교환이 일어나는거죠. 2단계에서는 2, 4에 두번째로 큰 값이 올라왔죠. 3단계에서는 나머지 2개 3개를 가지고 합니다. 2원, 2투 75, 85 바꿀 필요 없고 85, 50 바꿔야 되죠. 마지막 4단계에서는 이 두개만 가지고 하는거죠. 75하고 50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팅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00개의 영어 점수에 대해서 오름차선 법을 정리를 하게 되면 전부 거쳐야 되는 단계는 전부 99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숫자가 위쪽에 오도록 100개 원수에 관해서는 99번 해야 되는거죠. 그럼 각각의 단계마다 몇번을 비교해야 될까? 1번쌍과 2번쌍 비교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네요. 1번쌍, 2번쌍 비교, 2번쌍, 3번쌍 비교, 3번쌍, 4번쌍 비교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는거죠. 그래서 단계 i번에서는 몇번까지 비교하게 될까요? 그 꼭대기에 있는 부분들이죠. 꼭대기에 있는건데 예를 들어서 첫번째 단계에서는 99하고 100하고 비교하죠. 99하고 100. 따라서 그걸 일반화시키면 i단계에서는 2에 100-i번째하고 얘보다 하나가 더 큰 2에 101-i번째. 그러니까 마지막에 비교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i가 1인 경우에 100-i니까 99 101-i니까 100 이렇게 되는거고 일반적으로는 100-i번째와 101-i번째까지 1부터 시작해서 되는거죠. 그래서 반복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쪽을 기준하면 2-1부터 시작해서 2-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2-100-i까지 내부에서 반복이 진행이 됩니다. 이 내부 반복 구조는 여기 i단계에서 이루어지는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비교할 때 필요하면 스와핑을 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i단계에서는 내부 반복 효수가 전부 1부터 100-i까지 100-i번이 반복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순서도를 보겠습니다. 사용하는 변수 i는 버블 정렬의 99단계 바깥쪽 외부 반복을 나타내는 반복형 변수고요. j는 각각의 단계 i 안에서 쌍끼리 이웃한 쌍끼리 비교할 수 있도록 반복을 해주는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j와 2j 플러스 1 이렇게 반복하도록 되는건데 이 j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시작하냐면 1부터 100-i 100-i까지 진행이 되는거고요. 스와핑이 이루어질 때 사용하는 MC 변수는 temp가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부터 엔드 사이를 가만히 보면 흐름도를 봅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자 화살표 바깥에 i는 1 이렇게 되어있죠. 단계를 나타납니다. 1단계부터 시작해서 내려옵니다. i는 i 플러스 1 어디까지? i가 99보다 크면 빠져나오고요. 99까지는 하는거죠. i가 99일 때까지는 반복이 됩니다. 자 각각의 반복의 내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자 j에 관해서 j는 1부터 시작해서 이 j가 어디서 사용되는 거냐면 2j하고 2j 플러스 1하고 이웃한 것끼리 비교하는 거죠. a가 1일 때는 2원하고 2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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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반복이 된다고 했습니까? 100배기 i까지 반복이 된다고 했죠. 밑으로 가보시면 j는 j 플러스 1 j가 100배기 i보다 크냐 크면은 그 다음 단계를 하는 건데 만약에 100배기 i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웃한 두 원소끼리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왼쪽에 있는 게 세워서 봤을 때는 아래쪽에 있는 게 크면 스와핑을 해야 되죠. 2j가 템프 2j 플러스 1이 2j 템프가 2j 플러스 1 이렇게 스와핑을 해서 거품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디버깅 표를 보도록 할까요? i는 1부터 역시 99까지 진행이 되죠. 100일 때 종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i에 관해서 j는 1부터 100배기 j 99 그 다음에 98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100은 종료되는 조건에 다다랐을 때 j값이죠. 그래서 결국 비교하는 걸 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200의 가장 큰 값이 올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거품처럼 올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e1하고 e2 e2하고 e3 e3하고 e4 그 다음에 e99하고 e100 이렇게 비교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시 e1하고 e2 e2하고 e3 하지만 이 경우는 98과 99가 비교하고요. 마지막 98일 때는 e1하고 e2 e2하고 e3만 되어있고 마지막 99일 때는 e1하고 e2만 비교하죠. 그래서 이 둘 뒤에 큰 값이 e2여고 그 다음에 e1에는 가장 작은 값이 와서 결국은 오름차순 소팅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반복기호하고 중첩 반복기호하고 소핑에 관한 서브리팅을 사용하면 이 버블정렬 오름차순 아주 간단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복기호 안에 반복기호가 있죠. 바깥쪽에 i는 1부터 99 99단계 j는 1부터 어디까지 한다고 그랬나요? 100-i까지 합니다. 만약 i가 1이면 1부터 99까지 하겠죠. 그래서 e2하고 e2 e2하고 이웃한 것을 비교해서 만약에 스와핑이 되면 스와핑 서브리팅을 불러서 2개의 값을 바꾸면 됩니다.